이 업 하는거 완벽하게 하는게 좋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벽한가요? 만드는 스타일들이 틀리다보니까 뭐가요? 만드는 스타일들이 틀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퍼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트나잇도 시청한 분도 있고 저희 마누라를 저기 메스 수술할때 쓰는거 그거 쓰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그거 보고 있으면 동인분도 이거 이렇게 하시나요? 구관 아 집이 아주 사복하러 난리예요